송포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헌이고요 저는 유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... 날씨가 일단 무진장 좋아요 와... 오늘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텐트 중에 제일 오래 쓴 텐트라고 할 수 있죠? 제이 나츠의 기기원을 가지고 제이 나츠를 쓰시는 분들만 좀 함께 모여가지고요 단체 캠핑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이 나츠를 쓰시는 분들을 좀 모아가지고 카카오톡에서 단톡방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 사실 저희가 막 활동을 하지 않아도 지금 엄청 자연스럽게 막 잘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언제 한번 좀 저희 정캠해요 이렇게 막 얘기만 하다가 뭐... 이윽고야 판을 벌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홍천에 있는 블릭스 캠핑장이고요 지금 한... 서른... 한두 팀? 네 서른 한두 팀 정도 모여가지고 제이 나츠 기기원, 기기투 로로, 오키토마 그리고 제쿠 기종별로... 개우 개우타프까지 제이 나츠에서 출시된 여러 텐트들을 같이 좀 쳐놓고 3,4,5 같이 모여서 그냥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별거가 있지는 않고 제이 나츠 텐트들이 모여있는 씬을 여러 가지로 담을 생각합니다 이게 단체 캠핑이 사실 날씨만 좋아도 반 이상 성공이거든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되게 색깔이 똑같으니까 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좀 같지만 다른 제이 나츠 텐트의 영상 텐트의 모습들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중 음 음 음 으 음 으 오늘이 28도고, 내일이 29도요. 오후에는... 오늘이 28도고, 내일이 29도요. 오후에는... 오후에는... 진짜... 퐁퐁한 것 같아. 능상 먹던 빵 맛이네. 알고 있는 거에 한계가... 다 들어가요. 껍질 향상 묻어가지고... 코가 매워가지고 지금... 딱 좋아해요. 골든타임이야, 지금이지. 맞아. 맞아. 지금을 즐겨야 돼. 앉아서 이렇게 선선하게 커피를 즐기시는 시간이 없어. 선풍기 안 챙기셨어요? 난로도 안 챙기고, 선풍기도 안 챙기고. 푸르른 봄날만 생각한 거에요. 음... 똥도 제가 챙겨... 무언가 – 이제... 하면 안 되어있어... 너무 좋아. 아, 나 간다 가봐 이거 오빠가 먹던거죠? 아 내꺼 이게 덜 온건 아니구요 육개장 좀 덜은거에다가 물을 부은거 아니 이게 섞어 먹어서 그런거지? 어제 장작이 좀 떨어져서 장작 몇개 갖고 가려고 나 갔는데 여기서 소스병기 들어가다가 우상탕탕한거야 장작 것도 좀 덜어가고 나 아닌데? 아 저 아니에요 우상탕탕 하는 타이밍이 있어 너무 장작을 끌어가지고 매칭이 딱 돼가지고 다들 나만 쳐다보고 있어 제가 만들고 근데 식의 시간에 제가 없을거 같아 몇시 와 제가 갔다올까요? 아 개맛있다 이거는 아 너무 맛있어 그럼 저 그 주스 먹으면 안돼요? 김 라면이 푸고 오니까 너무 좋아 시원한걸로 됐어요 피크닉 우연히 과소를 딱 가봤는데 피크닉 아기 있는 사이트 아니었어요? 아기 저기 있잖아요 원래 오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결혼식 생겨서 좀 이따가 상의 탈의 시켜서 아기인 척 제발 아 현이 목걸이도 노란색이고 바지도 노란색이고 티셔츠도 노란색이고 다 노란색이네? 양말도 노란색이네 양말도 노란색이네 어? 머릿빛만 보란색이네 노란색이 제일 좋아 머리 파란색 좋아 좋아 저기 요리 잘하는 삼촌이 햄버거만 되게 있어 현이 주려고 그럼 햄버거 먹을거야? 잘 먹어 잘 먹어 바지도 엄마 말하는 잔인 마늘 마늘 해당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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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 또 대만큼 넣지 않아. 아, 진짜. 여기 상상한테. 여기 상상한테. 마중 차가위가 올 때. 우리 애! 우리 애! 우리 애! 우리 애! 파이팅! 다 받아라. 엠식. 왔어요. 하나, 둘, 셋. 일어났다. 일어났다. 잘 먹겠습니다. 반죽해 주세요. 반죽해 주세요. 일어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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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정말. 너무 줄 알아. 맛있게 드세요. 오. 전자라고. 오. 아니야, 진짜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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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블리즈 캠핑장은 사이트 구역이 1층 공간이랑 2층 공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2층 공간은 기기하고 로로를 중심으로 피칭을 해놓았고요 중간중간 듬성듬성 제쿠고요 오키토마 모델도 있고 그리고 1층 공간에는 쭉 로로를 좀 일렬로 배열을 해놨어요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아이들이랑 같이 좀 모여서 놀 수 있게 배치를 좀 나누기도 했고요 비슷한 텐트들이지만 내부의 세팅이나 이 구성들은 또 각기 조금씩 다르니까 대략적으로 좀 스케치 같이 하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티카 캠핑의 티카와 스툰의 집이고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제 막 텐트를 쳐서 뭐 음 써요? 잠만 잘 거예요 근데 나는 로로 실물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안 큰 것 같아 아 그래? 들어가면 좀 다를까? 야 광활한데 되게? 그러네? 들어오니까 되게 다르네? 광활해! 오 쾌적하다잉! 이 정도면 옛날 우리 요토 쓸 때 정도 사이즈 되지 않나? 이 기계는 그런데 폭이랑 높이가 이 높이가 진짜 압도적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계획은 겨울에 여기다가 아침을 딱딱 두 개 두고 여기다가 화목날로 돌려 아 요쪽으로? 응 그래서 지금 3중 지퍼로 바꿨잖아요 아 바꿨네? 응 요게 또 구매할 수 있는 별매품이 있으니까 근데 약간 제이나치 텐트 보면은 모습들이 다 약간 생선 모습 비슷하지 않아? 기계는 약간 가오리 같고 응 로로는 이거 아귀 같고 응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처음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완전히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많거든? 응 근데 너무 신기한 건 그냥 삼삼오오 너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는 것들 응 그런 게 너무 너무 많이 나와 단체 캠핑을 하면서 뭔가 좀 뿌듯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쪽 라인으로 이렇게 로로가 내동이 있고요 그리고 이 중앙 잔디 사이트들은 기기 원이 한 10동 정도 들어갔는데 재밌는 게 기기가 변형을 하는 좀 맛이 있잖아 같은 기기 원인데 지금 피칭해 놓은 그 모습들이 조금씩 다 달라 요렇게 끝집부터 보면은 기기 뒷부분을 완전히 이렇게 뚫어 놓고 인어를 저런 백패킹용 텐트를 딱 걸어가지고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을 때는 요런 식으로 해서 다 개방해 놓고 쓰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좋네 저건 TFS인가? 어 이거 프리텐트 메가 아니 이 선반이 이쁘네? 이거 제인하츠 정품인가요? 맞아 제인하츠 거야 이거 너무 이쁜데? 우리도 이거 하자 그럴까? 응 이건 사실 기기에 굉장히 잘 어울리지 어 너무 이쁜데? 왜냐면은 이게 디테일을 보면 알겠지만 이 폴떼 색깔이랑 요 플레이트 색상이랑 똑같아 그래서 색감 일치도 되게 좋으면서 이거는 있으면 좋지 무조건 좋아 컨펌 떨어지면 또 바로 주문하지 또 나는 근데 우리는 2020년도에 기기를 샀으니까 약간씩 다르다 텐트가 똑같은데 나오는 그 부자재의 소재나 이런 게 약간씩 달라 약간 재밌으니까 보면은 스테링도 이건 또 흰색이잖아 두꺼워 그리고 그리고 이 모델은 검은색인데 얘도 두꺼워 근데 우리 거는 엄청 얇잖아 요 폴떼 재질도 이건 약간 부들부들한 뭐라 그래야 되나? 무광택이거든? 우리 거 약간 광택이 있잖아 이 파이도 약간 다른 거 같고 뭔가 살짝 이렇게 좀 계속 업그레이드가 조금씩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확실히 이 기기의 장점이 되게 잘 드러나는 거 같아 완전히 풀 개방해가지고 타프 느낌을 주기도 하면서 펜트로 쓸 수 있고 여기는 완전 차콜 컬러의 실버로 이렇게 차콜, 블랙, 실버 저 난로 뭐지? 알파카라는 브랜드의 등유난로인데 이게 이제 옛날에 옛날 헬리눅스 콜라보가 이런 게 있어 요거 되게 괜찮다 브로노에서 샀는데 얼마 전에 왔어요 태그? 이거 밑에 테이블 원이네요? 이거 다리만 끼우고 위에 상판만 파는 건데 근데 되게 잘 어울린다 이 집이랑 그치? 응 확실히 브로노가 색깔을 잘 잡아 그렇네 아 여기 이것도 있네 탤드라이브 요게 또 제이나츠에서 나오는 오즈 앵어 이거는 약간 흔들림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근데 너무 무거운 랜턴 벌지 않으면 되게 이것도 좀 사실 나도 이거는 하나 사고 싶더라고 그래 사고 싶은 거 다 해 이게 헬리눅스 코츠 텐트가 딱 들어가 그래서 솔캠 할 때도 이너 쓰고 싶을 때 나 이거 되게 괜찮은 거 같더라고 근데 야침은 싫어 모기도 오고 아 나 여름에 쓸 건데 그럴 때 잘 어울린다 되게 색깔이 일단 딱 어울리니까 보고서 코츠 텐트 하나 사야 되나 그 생각했어 이 집도 오즈 앵어 달았다 아 우리만 없네 그러니까 제이나츠 정캠 오면 오즈 앵어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저렇게 봐봐 데이지 체인을 저 위에서부터 사이드로 이렇게 빼가지고 소지품들을 좀 걸 수 있는 저런 구성도 되게 괜찮은 거 같아 음 우리가 사실 저런 거는 생각을 못 해봤었잖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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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귀엽다 이렇게 까니까 야침을 이렇게 약간 기억자 형태로 놓으니까 훨씬 넓어 보인다 어 다유로워 보인다 요런 오침모드 침 오침맞나? 오침맞지? 넓게 빼가지고 그냥 낙점이라고 하면 되지 않냐? 약간 좀 있어보이는 느낌으로 네 여기 스트링 조심해 기기가 스트링이 위험해 우리도 이번에 안에다가 안 놓고 다 바깥으로 뺐잖아 네 바야흐로 야외 세팅의 계절이야 저희는 뭐 안에다가 뭐 안 놨고요 그냥 최근에 구매했던 이제 곧 리뷰가 올라올 요 제품들 싸워서 바깥에다 이렇게 깔아놨어요 요즘 같은 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약간 뜹하고 서늘하잖아 화목난로 바깥에다 이렇게 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되게 이쁜 집 있어요 어 거기 가고 있어요 네 사실 제이나치 하면은 기기 제쿠로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쉐입 잘 빠졌고 괜찮은 텐트가 있어요 이 오키토마 라는 텐트인데 이건 진짜 사용자가 많지 않은데 사실 진짜 괜찮거든요 저희가 사용하는 그 길리아랑 좀 비슷해요 느낌은 여기 안에 보시면은 전고가 낮기 때문에 좌식으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되게 좀 좋아 아늑해 되게 나도 한번 들어가 보자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쏠캠 할 때 완전 강추 초강추일 것 같아요 이게 여기에 이렇게 약침을 다리를 안 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그것만의 약간 그 맛이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각도 잘 나오고 그리고 제쿠 L 사이즈 확실히 웅장해 로로랑 비슷한 것 같지만 또 확실히 달라 되게 구조적이야 로로가 앞뒤로 좀 넓게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면은 제쿠는 양 옆으로 공간 활용이 좀 널찍하게 가능한 다른 것 같고 응 되게 입체적이야 얘도 이렇게 입체적인 텐트가 그렇게 흔치 않잖아 우리 영상 찍고 있는데 나와도 방향이 될지 이거 어때 이거 기기 2거든요 아 이너가 되게 시원시원하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게 4명이서 충분히 자 와 진짜 운동장이네 더블 2개 쌓이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한 1200 정도 되는 테이블에 택시코까지 이렇게 놨는데도 지금 의자 뒤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엄청 큰 거거든 넉넉하게 앉을 수 있고 애들도 놀 수 있으니까 피칭할 수 있는 공간만 나온다면은 그런 캠핑장을 잘 찾기만 한다면 가족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쉘터 중에 하나다 다만 이게 코팅이 뭔가 막 차광이 엄청난 그런 소재는 아니니까 어 빨리 가자 한여름에 그래도 여기 아래 있으면 덥긴 더울 거야 봄 가을에 쓰기 너무 좋지 뭐 지금 빛이 때리고 있는데 뭔가 빛이 투과 되는 느낌이 전혀 없잖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쓰기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얘가 그늘이 되주니까 이 기기 tc 소재는 스커트가 있어 가지고 동계 캠핑 하는데도 되게 적당한 쉘터가 되줄 수가 있어 아무래도 기기가 밑에 공간이 좀 뜨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밑을 다 막아 주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나는 예쁜 걸 따진다면은 폴리 버전이 더 예쁘기는 한데 계절과 관련해서 이 점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요 tc 소재 괜찮은 거 같아 로로 이너도 되게 깔끔하다 로로 이너랑 기계 2 이너랑 거의 비슷한데 크기가 근데 되게 크고 쾌적하다 진짜 안에 진짜 쾌적해 보인다 로로가 여름에 쓰기에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텐트 앞에 완전 다 풀메시잖아 거의 풀메시인데 뒤에 공간이 이만큼 이렇게 열려 제일 뒷부분도 메쉬란 말이야 전고 높고 하니까 물론 칠 때 땀이 많이 나겠지 이건 더캠퍼라는 브랜드의 텐트인 거 같은데 얘 자체는 면소재니까 폴리 소재인 텐트인데 잘 때는 면소재니까 쾌적할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장점이 있겠다 그리고 제이나츠 텐트들이 대체로 이런 톤 자체가 이 탄 컬러다 보니까 월넛 블랙 이런 거랑 되게 잘 어울린다 와 한바퀴 다 도는데도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렸네 비슷하지만 되게 다른 모습들 한번 같이 슥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좀 해가 져가지고 살만 합니다 아까 한창 땐 좀 더웠는데 이제 저희도 저녁을 먹으면서 캠프를 즐겨보도록 할게요 넹 놀자 나도 못 놔 하긴 개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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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만 더 해주면 안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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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콘텐츠 산다면 어떤 거? 오키토마! 그거 이제 찍을 거. 안녕하세요, 성포채님. 안녕하세요, 성포채널의 용훈입니다. 기세기입니다. 생각하시는 장점 하나, 단점 하나? 장점은 이쁘죠. 이거 말하면 더 이상 말하면 안 돼? 어 끝. 와, 뭐 이렇게 단점. 단점? 이 형이 바나농기 중으로 받아 놓은 거고. 와, 물떡. 물떡도 있죠? 네. 어떻게 하세요? 어떻게 하세요? 그냥 가져가세요. 희복은 왜 여기서 이러고. 근데 이번에 날씨가 다 있어. 낮에도 있을 만했어. 어, 그러니까. 그릇 가져오셨어요? 네. 제가 일파인입니다. 맞아요. 말 잘 듣습니다. 잘 익은, 잘 익은 오징어를 도와드릴게요. 떡도 드릴까요? 어, 네. 네, 떡. 좋아요. 그릇 갖고 오셔야 돼요. 오우. 와, 감사합니다. 몇 개. 몇 개. 이거 5대 6대. 아, 감사합니다. 제가 31개짜리 보고 왔어요. 감사합니다. 오우. 많이 드릴게요. 저희 네 명이어가지고. 아, 20개? 아, 20개? 제대로 들고 오셨어요? 그래서 저것도 챙겨가셔야 돼요. 저 드릴 것도. 타타타타타타타타타. 저에서 뭔가 이런 내가 다 하는 느낌 아, 여기도 밖에 없네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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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진짜 미쳤다! 아니 언니! 기레기는 아니냐? 왜 또 자꾸 누워있어? 됐어, 됐어! 엄마! 너무 귀여워, 너. 여기에서 다 꺼내주세요. 일부, 신나. 신나! 신나. 심상치. 아예 죽... 죽은 데.. 아예... 아예... 아저씨! 아저씨도 와야, 빨리 끝났어. 꼬니가 레인이에요? 꼬니가 레인이에요? 꼬니가 레인이에요? 마가주는 구별이를 구별을 하는건가요? 이제 제일. 예, 얘. 애가 메인이에요, 얘가? 이렇게 시선에 놀라?" 어 내 한쪽이라도 해, 들어줘. 하나, 둘, 셋.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00점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재밌는 건 이순산도 찍고 있을 거야 연사 백장이라고? 연사 계속 찍고 있을 거야 오늘 이렇게 많은 카메라도 쟤 계속 찍고 있어 쟤 계속 찍고 있어 아 너무 돼 이제 그만할래? 재킷 재밌는 분 넌 고생하니까요 수고하니까요 수고하니까요 고생하니까요 수고하니까요 수고하니까요